은혜야, 재미있었어? 나랑 했던 약속 어길만큼? 뭐야? 은혜야, 너 정말 사람 돌기만 일인데 재주 있는 거 알아? 김은아, 건드리지 마. 한 걸음만 가면 재는 죽어. 그래도 갈래? 그럼, 어떻게 할 건데?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지. 안 그래? 이름까지 알았나? 은혜야, 넌 나말고 다른 이름 알아서는 안돼.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? 친구가 대신 말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? 말해, 니자이모씨 뭔지. 은혜야... 은혜야... 안돼! 약속을 어긴 건 은혜 너야. 은혜야, 잘못했다고 말했잖아. 네 입으로 직접. 그치만... 널 기다리고 있었어. 교실에 들어가 얌전히 기다릴 네 모습에 생각하면 기쁘더라고.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내 눈에 벗어나는 것도 모자라서. 형. 무슨 생각이야... 은혜야... 은혜야, 내가 무서워? 은혜야, 내가 무서워? 무섭게 해서 미안해. 다 널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. 좋아해, 은혜 너를. 날 너무 무서워하지 마. 그냥 널 생각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 뿐이니까. 얌전히 있겠다면... 은혜야... 이제 가만히 못 놔두겠어. 은혜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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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لو... 우리 그들 Wright여... 감사합니다.